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뭐 사람을 바꾸는 것도 바꾸는 겁니다만 지금 여러 정책 의제를 띄우고 있습니다. 제일 큰 거 메가시티 구상 처음에는 김포를 서울에 편입시키는 문제 정도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큰데 전국을 들썩이게 하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자 서울신문 일면입니다. 메가시티 폭풍에 불경까지 들썩인다. 국민의힘 조경태 위원장이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광주를 축으로 하는 이른바 삼축 메가시티를 추진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 이런 구상은 전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서울에 구체적으로 김포가 들어온다는 얘기 끝에 부산도 광주도 지금 나오는 얘기는 다를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가 계속 판을 키우고 있어요. 이게 지금 총선의 핵심 공약이자 전략으로 뛰어나는 분위기인데요. 김포시 서울 편입로를 뛰어넘어서 광역화를 지금 논의하는 분위기고 이걸 전국적으로 더 확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이 서울과 부산, 광주 등 3개 권역의 메가시티 개편 방안인데 이건 이제 앞전에 민주당이 주장한 행정 대개편과도 일맥 부분 맥이 닿는 부분이 있는 균형 발전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특별기구의 수도권 의원은 물론이고요. 대구와 대전 지역 연구를 둔 의원들도 합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김포 서울 편입은 특별법 발의를 내면서 또 속도를 내고 있고요. 여기에 또 충청과 경북 통폐합이 포함될 가능성까지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충청, 경북 통폐합까지. 지금 완전히 대한민국 행정구역 지도를 다시 짤 판이에요. 그리고 부산, 광주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전. 대전 근교에 논산, 공주 이런 데 출마하는 분들은 제가 당선되면 이제 우리 공주도, 우리 부여도, 우리 논산도, 옥천도, 대전으로 공약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미국의 주가 어떻게 형성돼 있습니까? 캘리포니아주가 제일 경제력도, GDP도 높고 인구도 많은데 거기 LA시도 있고 샌프란시스코시도 있지만 우리처럼 전남 안에 광주가 딱 있고 전라북도 안에 대구가 딱 있고 그런 식으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분류되고 있는 이런 곳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지적이 돼 왔습니다. 이런 식의 행정구역이 굉장히 비효율과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통합 발전에 오히려 이게 걸림돌이 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구, 경북이 하나의 지자체로서 뭐 하게 되면요. 훨씬 예를 들어서 토지를 사용하는 데도 친속하고 빠르게 뭐 이거를 해낼 수 있었고 실제 대구, 경북 통합 구상이 있었어요. 있다가 지금 흐지부지 내버렸는데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저는 이건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달 28일에 파리에서 2030년 엑스포 개최지가 결정이 되는데 지금 사우디가 우리가 강력한 경쟁자 아닙니까? 그런데 사우디가 2034년 월드컵 유치를 확정지었어요. 그러면 조금 불리해졌네, 사우디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빅이벤트를 연속적으로 두 번 주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산의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진 건데 그렇게 되면 불경 메가스티트로 2030 부산엑스포를 치르자. 불경 메가스티트를 구축해서 2030 엑스포를 치르자. 이런 얘기가 얼마나 설득력 있습니까? 그다음에 불경 메가스티트는 이게 저 조건이 누구한테 있죠? 민주당 출신 김경수 전 경남지사에게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러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여기도 넓히고 저기도 넓히고 민주당에서는 일단 반대는 해야겠는데 그렇다고 반대하자니 그 지역 사는 사람들이 나를 반대할 것 같고 그래서 목소리를 높이지는 못하고 있고 하지만 김포 지역 민주당 의원들은 논란 이후 처음으로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김기현 대표와 조경태 위원장이 김포에 출마하라. 김포를 위한 모든 길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교통이 먼저입니다. 서울 쓰레기를 천의하는 무늬만 서울은 절대 안 됩니다. 지금 당장 풀어야 할 김포의 산적한 현안은 감추고 무시한 채 서울 편입이라는 주장만 난무합니다. 김기현 대표와 조경태 위원장은 두 분 모두 내년 총선에 김포로 출마하십시오. 그게 두 가지예요. 이거 출마하십시오라는 게 진짜 출마하라는 얘기야. 이게 다 총선용이야. 이런 얘기인 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쓰레기 얘기, 매립장 얘기. 국민의힘에서는 아직 한 단어도 그런 얘기가 나온 적이 없는데 민주당에서 먼저 나오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 김포 왜 서울에 들어가라는 줄 알아요? 서울 쓰레기 김포 사람들 갖다 쓰라고 갖다 치우라고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게 아무래도 봐도 수세적이긴 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수세적일 수밖에 없죠. 과연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하시고 할 때 기본소득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저희 민주당 내서도 저게 정책적으로 진보의 정책이 될 수가 없고 저 파퓰리즘이다. 이런 비판이 많았어요. 그런데 당장 국민들한테는 직접적으로 다가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살아라면 우리 집값도 오를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지금 김포의 서울 편입은 저는 정책을 오래 한 사람으로서 반대하고 좋은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총선만 놓고 보면 제가 김포 사람이라고 할 때 이걸 반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굉장히 제가 수세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극복해 나가는 방법이 굉장히 정교하고 그런데 그러려면 말이 필요하죠. 그렇죠. 신의 한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 신의 한 수가 안 나오니까 이게 나쁜 정책이라는 걸 어떻게든 알리고 싶은데 이거를 짧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못 찾고 있는 지금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순 명확해야 되는데 총선 전략이라는 게 우리 김포 사람들 서울 시민 되는 겁니다. 얼마나 단순해요. 그런데 단순하다는 게 정책이 단순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그건 뭐? 우리 김포를 위해서 뭐? 지금까지 뭐 했는데? 그런데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적극적으로 투표장에 가는 사람들은 찬성하는 사람들이 간다는 전략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게 과거 뉴타운 열풍하고 똑같은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뉴타운으로 인해서 서울 시민이 손해를 보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이득을 볼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바로 투표장으로 가서 당시 한나라당을 찍은 거예요. 타운돌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게 이제 과거에 탄핵 역풍으로 대거 당선된 탄돌이를 빗대서 그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그 발음이 굉장히 거셌어요. 지금 민주당 소속의 김포 지역 의원 두 명이 나와서 지금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길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김포 시민들은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아니 그래서 서울 편의힘에 찬성하는데 반대하는데. 그걸 얘기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점으로 본다면 이게 선거고호라는 거는 단순 명쾌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권자들한테 아주 직접적으로 와 닿아야 돼요. 그런데 김포시의 서울 편의 문제는 그렇게 와 닿았는데 비해서. 그게 뭐 좋은 정책이 아니고 뭐가 어떠고 하는 거는 굉장히 설명이 길어지면서. 그래서 찬성인데 반대인데 이런 의문을 낳게 하는 거죠. 이 승패는 저희들의 경험으로 볼 때는 확연합니다. 그건 메시지가 간단하고 명쾌한 쪽이 이기게 돼 있는 거죠. 그거는 정치를 오랫동안 해본 사람은 피부로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이에 대한 찬반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타이밍이라는 게 있잖아요. 총선 직전이나 여기까지 딱 얘기하고 자 내일 투표하세요 하면 좋아요. 그런데 이게 벌써 그래도 앞으로 한 4개월 이상 남았는데 5개월 정도 남았는데 그 사이에 집값이라는 게 반영이 돼요. 시장이라는 건 미리 반영이 돼요. 그런데 김포가 올랐는데 광명도 오르고 뭐 여기 뭐 일산도 오르고. 그러면 집값 이거 집값 문제인데 서민들 나 전셋값도 오르겠네. 여기까지 가면 집값 상승이 만약에 논제 이것 때문에 시작됐다는 얘기까지 나오기 시작하면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과거에 집값이 올라서 전세민들이 반대 투표에 나서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세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결국에는 내가 집을 가질 때를 상정을 합니다. 그 희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저희가 세율을 높였을 때 저희는 다수인 95% 이상이 우리 쪽에 속한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표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가 오히려 더 역풍에 시달렸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국민들은 본인 인생에 희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희망을 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집을 가질 수 있고 그 집을 가짐으로써 노후를 설계할 수 있고 이런 희망을 주는 게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앵커님이 말씀하신 그런 쪽에서 이 정책이 총선에 마이너스가 되는 효과를 가져오려면 상당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금 국민의힘에서 내놓은 정책은 현찰이고 지금 민주당에서 비판하는 건 어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내놓는 건 현찰이고 민주당의 비판은 어음이다. 그래서 이거를 이 파퓰리즘을 이길만한 거를 빨리 신의 한수로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은 마땅치 않은 형국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지금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 가면요. 그런 얘기들이 나온대요. 아니 왜 국민의힘이 깃발 들고 가게 합니까? 민주당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런 목소리가 지금 나온다고요. 이게 당원들도 마찬가지지만요. 민주당 내부 빅샷들도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낙연 전 대표가 당이 명확한 입장을 내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서울 편입 추진 자체는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도박이다. 그러니까 야당이 찬반 입장도 또 대안도 내지 않는 것은 당당하지 않은 모습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또 윤건영 의원도 어정쩡하게 눈치를 볼 일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신속하고 단호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제 당원들은 왜 국민의힘이 지금 계속 여론 몰이를 하고 이슈 주도를 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불만이고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는데. 아마 오늘 민주당이 지금 오늘 오전에 혁신위원회 첫 회의를 열거든요. 지금 여당의 이런 혁신안 공세에 맞춰서 그리고 또 정책공약 공세에 맞춰서 민주당은 과연 어떤 혁신 카드를 꺼내들지 이 논의를 지금 오늘 회의부터 시작을 하겠다는 상황이고. 여기에 지금 이재명 대표도 직접 위원은 아니지만 참석을 해서 좀 힘을 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의원들이 이런 현안에 대해서 빨리빨리 대응하지 못하느냐라고 얘기할까요. 왜 게시판에는 저렇게 많은 글들이 올라올까요. 주민들 만나보면 안다니까요. 일단 김포 주민들은 뭐라고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서울시로 편입이 되면 간선도로라든가 지방도로 그런 것들을 동반한 교통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특히 병원이 되게 취약해요. 집값이라든가 그런 거에도 표정적으로 좀 혜택이 조금은 있지 않을까. 사실 중, 고등학교는 좀 부족한 실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체척인 수혜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특례 때문에 온 사람도 많아요. 그런 것도 아무 얘기도 없이 뭐 덜렁 그냥 이렇게 던져놓으면. 최지원 기자, 지금 김포시 서울 편입이 부상한 직후에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강서구청장 선거 참패 이후에 국민의힘 정당 지지도와 최근에 발표된 정당 지지도를 비교해봤더니요. 10월 셋째 주 조사에서는 국민의힘이 26%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는 39%, 무려 13%포인트 정도가 지금 오른 상황이거든요. 거의 그냥 크로스가 생겼어요, 지금. 반면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10월 셋째 주 똑같은 주간에 36%였다가 지금은 30%, 그러니까 6%포인트 하락한 추이를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여론 몰이를 지금 민주당 당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저렇게 여론 주도를 여권에서 하고 있다 보니까 지지세가 좀 더 올라간다. 이런 해석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그 사이에 10월 셋째 주와 11월 첫째 주 사이에 이재명 대표 재판이 있었습니다만 큰 이슈가 됐었던 것도 아니고 그동안의 가장 큰 이슈는 역시 수도권 김포시 편입인데, 서울 편입인데 여론이 이 정도로 반응을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민주당이 좀 빨리 찬반 입장을 좀 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거를 욕망의 정치다 해서 비판을 하는데 아니, 인간이 욕망 없이 욕망이 있어야지 발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상승 욕구를 그걸 죄악시하면 그거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인간의 상승 욕구를 인정하는 속에서 그렇지만 그 욕망이 어느 정도 건강하고 건전하게 실현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 그렇게 접근해야지 이게 욕망의 정치다 해서 그거 자체를 부정해버리면요. 그게 희망인 거죠. 그렇죠. 가능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네, 그러니까 상승 욕구를 이렇게 누르려고 하는 거는 그건 공산주의자들의 수법이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인 추세가 지금 오세훈 시장이요. 서울을 글로벌 탑5 도시로 만들겠다고 하는데요. 그 경쟁 도시 네 군데가요. 뉴욕은 서울 면적의 2배. 그다음에 런던은 3배. 도쿄는 3.6배. 파리는요. 그랑 파리 해가지고요. 그 주변에 131개 꼬면이라고 있어요. 꼬면이 우리로 따지면 기초 자치단체인데 그걸 다 편입해가지고 그랑 파리를 만들었어요. 그런 거니까 그다음에 이제 김포가 서울로 편입될 경우에는 서울의 항구도시가 됩니다. 이거는 지정학적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잘만 민주당에서 그냥 막 던진 거다. 그런데 그 막 던진 걸로 따지면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후보가 행정수도 이전 그거야말로 그 당시에 막 던진 거고요. 이거는 이미 세계적으로도 그런 이론, 성공 사례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게다가 오늘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김병수, 김포시장과 만난답니다. 오세훈 시장은 과연 찬성을 할까? 일단 오세훈 시장은 본인의 여러 업적, 본인이 내세우는 업적이 뭐 아라뱃길, 김포에서 이렇게 쭉 올라오는 뱃길. 지금도 추진하는 거는 거기서 버스 타고 버스가 그냥 버스가 아니에요. 수상버스, 물 위로 둥둥둥. 그런데 그게 시작부터 끝까지 다 서울이다. 이걸 반대할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미 오세훈 서울시장의 입장은 나와 있죠. 그런데 그게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이런 건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내부적으로 이미 굉장히 환영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오세훈 서울시장이 얘기했던 한강르네상스, 무슨 한강과 관련한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그런데 대부분 다 뱃길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 종착지에 김포가 있어요. 시작점이자 끝이 김포예요. 그러니까 김포를 서울로 편입하는 문제를 오세훈 시장이 저는 반대할 리가 없고. 그다음에 아마 내부적으로는 이미 상당한 검토에 들어갔지만 대화적으로는 또 만약에 그걸 섣불리, 만약에 서울시장 정책으로 받아들인다고 할 경우에 또 야권의 공격이 예상되잖아요.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약간의 수위 조절 중인 것이지 실질적으로 내부는 아마 상당히 환영하고 있는 분위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얘기 원래 시작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였습니다. 남부로 나눌까. 김동연 지사는 계속 정말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서울은요. 그동안의 편중성 그다음에 어떤 지나친 집약도 이것 때문에 손해가 경제적 손실이 되게 많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결하지 않고 김포 문제가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우리 신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긍정적인 효과도 있겠지만 이게 지방시대와 중앙집권시대의 도미노 현상처럼 다른 지역에도 영향을 줘가지고 지방시대를 여는 데는 그게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방이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도시에 편입만 되고. 그렇죠. 편입만 되고 계속 넓어지면서 그다음에 대도시는 고루 발전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경제적인 어떤 손해, 교통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부울경이라든가 아니면 광주라든가 충북, 충북, 대전이라든가 이런 지방의 어떤 집적도를 높이고 규모의 경제를 만들자라는 메가시티 공약을 빨리 만들어서 과거에 이게 우리 거였다라는 걸 주장하면서 그걸 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약간 순발력이 떨어지고 있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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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